안녕하세요 우드캠입니다 드디어 화성 동탄에도 워크업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이야 내부 상당히 넓구요 작업복 안전화 안전용품 장갑 모자 다양한 제품들이 있구요 가격들이 다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가성비 작업복 브랜드 워크업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무료 나눔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벨트 3900원 반코팅장갑 10개묶음 2000원 가격 싸죠? 이야 몸이 상당히 좋죠 우드캠 아니구요 몸좋으신 점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카라 있는 와펜티 14200원 상당히 이쁘구요 견장 와펜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2-3천원대로 다양한 와펜들이 있구요 여름엔 역시 시원한 민소매죠 기능성 소재이구요 가격은 9200원 밀리터리 반바지 14900원 이것도 이쁘죠 노란색 티와 잘 어울리네요 옆에 주머니도 있구요 일반 반팔 면티 9900원 등산화도 있구요 62,300원 이야 이대로 바캉스 떠나도 될 것 같습니다 반팔티 9900원 향광 반바지도 9900원 여름엔 역시 흰티죠 이 패션도 상당히 이쁘죠 저 조끼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보이면 바로 사야 합니다 입고 되자마자 바로 품절되는 상품이구요 주머니가 정말 많습니다 어디에 넣어놨는지 헷갈릴 것 같아요 이 조끼의 가장 큰 특징은 뒷판 지퍼를 열어주고 돌돌 말아주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메쉬로 입을 수 있구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 바지도 인기템이구요 기능성 소재로 시원하고 가볍습니다 저도 요즘 자주 입는 바지이구요 바지 14,800원 조끼 19,800원 가방들도 다양하구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일 큰 사이즈 백팩이구요 수납력이 끝장납니다 제일 크고 제일 비싼게 36,200원 작은 가방 6,500원 7,800원 13,500원 19,800원 가방도 정말 가격이 쌉니다 여름 필수템 기능성 반팔티 머슬핏 반팔티구요 제가 입으면 저런 느낌이 안나는데 14,800원 가슴이 터질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저는 브라운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기능성이라 땀 흡수도 잘 되구요 금방 바릅니다 기능성 반팔티 14,800원 다양한 색상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구요 여름이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보이면 바로 사야 하는 제품입니다 디올트 안전화도 있구요 허리 가방 13,500원 이 가방도 좀 특이합니다 16,000원 견장 와펜을 부착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건 선글라스 이구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14,500원밖에 안하는데 렌즈가 색상별로 있구요 검정, 노랑, 투명 안경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렌즈 끼우는 부분도 있구요 렌즈를 탈부착할 수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신기하죠 코바지 부분을 먼저 빼주고 렌즈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전거 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14,500원밖에 안한다는게 너무 신기하구요 이쁘죠 이것도 선글라스 이구요 이것도 렌즈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구요 15,000원밖에 안합니다 원터치 벨트 이구요 3,900원 이것도 좀 간지가 나죠 브라운 바지에 검정 티도 상당히 어울리구요 바지 21,900원 워크업 한번 가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구요 쿨 아이스 스카프입니다 냉동실에 얼려서 목에 걸어놓으면 엄청 시원하구요 두개 가격이 4,900원 대한민국 대표 가성비 공구 브랜드 나리온도 있구요 인터넷 최저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구요 가격이 싸니까 역시 인기가 많더라구요 팔토시도 여름에 꼭 필요하죠 저는 팔토시는 검정색이 제일 괜찮은 것 같구요 재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짱짱 하구요 1,900원 수류탄 모양 키링이구요 2,900원 상당히 귀엽네요 안전조끼에 멀리서 잘 보이기만 하면 되죠 1,000원입니다 두가지 컬러이구요 신제품으로 장갑도 여러종류가 들어왔습니다 와 장갑 디자인도 멋지구요 논슬립 관절보호장갑 4,900원 위아래 함블로 되어있는 점프슈트도 있구요 공장, 회사, 단체복 다 가능하구요 회사명, 단체명 기입도 다 가능합니다 장화 종류도 다양하게 있구요 앞이 딱딱한 안전장화입니다 23,500원 양말 천원, 티셔츠 9,900원 이 장갑도 신상품이구요 캠핑, 낚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5,200원 밀리터리 디자인 장갑이구요 지문 인식이 다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신상품 귀여운 모자입니다 이건 좀 제 스타일이네요 7,300원 이 모자도 인기가 상당히 많구요 7,900원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지인데 이 바지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구요 로고가 사라지고 길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저도 이 바지는 색상별로 다 사왔구요 발목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있고 얇고 신축성도 좋구요 상당히 편합니다 가격 17,800원 여성용품도 많습니다 모자 4,800원 안전화 32,500원 안전화도 정말 저렴하구요 안전화도 굳이 비쌀 필요가 없죠 디자인, 색상 정말 다양합니다 정전기 안전화 24,800원 디올트 안전화도 모든 종류가 다 있구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팝니다 보아 다이어리 장착되어 있는 제네바 11,000원이구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구요 디올트 핸더슨 135,300원 이 의자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접을 수가 있구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00원 워크업 제품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순 없구요 워크업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전국에 워크업 매장이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워크업 매장을 방문해주시면 되구요 10개 정도 샀는데 가격이 1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격 걱정 없이 그냥 막 담으시면 되구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5분께 워크업 밀리터리 가방 선물로 드리구요 워크업 동탄점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방 angen opener Indo othermal יפöy